안의 저 간식이. 누가 나올 겁니다. 아 두준 씨. 기섭아 너 소림사야 소림사. 마지막이니까 제가 두준 씨 응원할게요. 응원 한번 해주세요.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보기엔 둘 다 에너지가 넘쳐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매달리자마자가 아니라 매달린 후에 다시 한번 볼게요.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음악 주세요. 먼저 기섭이 댄스. 기섭 댄스. 기섭 댄스. 도전 댄스. 연도전. 좋아. 두 번 준비하시고. 이제 갑니다. 올라가시고 다시 한번 봅니다. 준비. 이겼다, 이겼어. 이겼어, 이겼어. 이겼어, 이겼어. 이겼어, 이겼어. 다른 잔살이 다른 잔살이 다른 잔살이. 우와, 대단하다. 어, 기섭 씨의 활약 덕분에. 최골 팀 승래. 나이겼어. 나이겼어.